안녕하세요 스마일티비의 스노우맨이에요 오늘은 제가 세븐나이치를 접었었지만 블리츠 등을 다시 시작했는데 아 다이아를 꼭 가고싶은 다이아 가지네요 불쌍한 집을 팔았는데도 와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세븐나이치를 하려고 세븐나이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결투장 이 덱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 델론즈 보증인데 델론즈 불쌍한 집을 껴놨었는데 마비를 껴놨고요 이제 그리고 마비 지금 상태이상이죠 얘는 피해량 피해량 즉사 반반 그렇죠 아 이거 하면 돈 많이 들었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이아까지 왔고요 이제 5분 방대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블리츠도 받고 우르키오라를 이제 저 각성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에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비때문에 좋아보여서 마비때문에 할 겁니다 이제 마법이 생각보다 마비가 사기더라고요 구스마이티비에서 봤는데 이 우르키오라 마비 아 그 중독이 에반 에반 각성이 균방 3천을 다 날려버려요 얼마나 사기입니까 일단 5성도 참 많아졌네요 3 4 5 6 이거는 그리고 그거 조합 시스템에서 뽑았어요 조합 시스템 조합 시스템 블리츠 하나만 블리츠 더 먹으면 조합 시스템 할 수 있다 별로 하고 싶진 않다 우리힘의 토시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쫄작 자동모음 돌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자동모음을 이 자동모음을 켜요 자동모음을 켠 다음에 자동 스킬 설정 설정 스킬 사용 이거를 저는 여의몽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뭐지 그 여의난참으로 해갖고 출연까지 딱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험 이거는 상관없고 이제 레이드 출연하는 거 끄고 이거 다 꺼줘도 돼요 일단 이렇게 해갖고 자동 스킬 사용 안 돼요 설정 스킬 사용으로 해주셔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제가 안하고 놔두면 앞두잖아요 그러면 우선 알아서 여의몽이 클릭이 됩니다 정말 좋죠 아 대문 섬타격 이걸로 쫄작 쫄려도 되나고요 안 되죠 이거는 쫄량해 여기 난참으로 4인공격이자 추뎀 오케이 이렇게 클리어 가는 네 이제 그래갖고 네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할거에요 이거 할거에요 이거 또 자동 기회 투과 가능하다고요 그래갖고 뭐 17 하면 17회만 하는거죠 저는 1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점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걸 그래갖고 밤새 돌려놓고 자면 재밌겠죠 방댁인데 딱 보니까 일단 딱 보니까 소농방댁 광희예검 날아오고 광희예검 날아오고 여기 난참모 여기 난참모 상대도 그쪽은 저의 판라 겁나 세네 상대 뭐해고 치우래 우리도 광희예검 아 목소리가 왜이래가 야 이번거로 쓰다 써보지마 야 이번거로 쓰다 써보지마 자 긴방 응? 뭐야 아까 나 긴방 썼는데 분명히 우리도 광희예검 썼지않나 뭐야 이거 보그인가요? 보그인가요? 겁나 이상하네 보그인가요? 아닌가? 시청자 여러분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보그다 보그 아니다 보그인데 딱 보니까 딱 보니까 보그잖아요 솔직히 이건 보그에요 솔직히 이건 보그에요 선생님들보고 고맙고 왜냐 우리를 되게 소중히 펼칠 수 있어서 네 저희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완전 사기인데 이거는 뭐야 뭐야 소생들 방금 썼는데 뭐 이리 쿨이 빨라 잠깐만 보그다 이거 저희 나갔다 할게요 이거 뭐야 보그죠? 솔직히 보그였어 보그다 와 와 버그네 와 버그 진짜 오지구여우 아니 소생을 썼는데 소생이 두번이나 들어가요 가능합니까? 와 이거 진짜 어이없다 와 어이없다 와 어이없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어이없죠 소기 소관통이 들어가야되요 관통 관통 하신의 심판 이것도 괜찮다 감전 와 감전이 아주 오지구여 대봉선 타격 오케이 에이크 아 우리가 원하는 스킬이 상대가 나가버리네 맨날 장비 강화석 어디서 얻는거야 장비 재료소 거의 없네 아 렉 걸려 미친 렉 광해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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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태우자포 반사 다 들어갑니다 아 철세포가 아프다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줘 여자친다 이렇게 피 꼬꾸라지고 이긴거 같은데 딱 보니까 이 판은 와 버그 그 전판 버그 오졌다 와 진짜 그 전판 버그는 잊을 수 없는 버그인거 같아요 아 불반 두개 아 불사람이 두개 너무 싫어 이렇게 아 아 짜증나 정말 짜증나네요 아 진짜 그 버그 아 버그 버그 극혐 버그 극혐 버그 극혐 인정 버그 극혐입니다 아 진짜 그 버그 대박이었다 와 와 크리스 델론즈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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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험 pvp 역시 pvp가 짱이죠 아 아무튼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판테라 그림조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이것만 까고 바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팔 이거 강화하느라 91개 하나 됐어요 아 91개 너무 많았다 뿅 어 뭐야 이거 빨리 들어가네 빠바바 와 복귀 나 사성 마지막은 사성이지 일상 복귀니까 5성 종류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감사했습니다 뿅